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안녕하세요 핑클 검의 핑클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가 미니소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가 많이는 안 샀어요 먼저 우리가 뭐가 붙어있네요 누가 써가지고 아니 누가 쓰던걸 파는건 아니구요 우리 엄마가 썼어요 이거 수건이에요 아니 수건이 아니라 어 뭐 물기 어 뭐라고 해야지 손수건? 손수건 아니에요 이거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이거 그거잖아요 물기 닦는거 그릇같은거 다한다 그게 뭐죠 이거 그 용도를 안치셔도 되고 그냥 원하는 용도 쓰시면 돼요 여기 까만색이라 하하하하 하고 빨간색이 있어요 같이 같이 나와요 네 다른걸 소개해주세요 음 이거는 요릴 때 쓰는 장갑 그거 뜨거운거 뜨거운거 빼낼 때 그것은 장갑이에요 여기 안에 뭐가 묻어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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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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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님 아주 뜨거우시네요 뭐하세요 너무 뜨거우셔서요 그만하시죠 네 이번엔 우리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거 이 요거에요 인형이에요 음 쿠션 쿠션이에요 베개도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컷다 컷다 잘할께요 네 여기서는 곰돌이 모양이 있구요 펭귄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연사장갑관 친구들님의 쿠션이에요 하고 이건 제꺼에요 근데 있잖아요 곰돌이가 다 팔렸더라구요 네 그래서 펭귄밖에 안보였어요 그리고 거기 고양이도 있더라구요 아 그건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아주 푹신푹신 이게 더 푹신푹신 맞아요 펭귄이 더 푹신푹신해요 봐봐 이거 늘려져요 제꺼도 있는데 엄청 더러워졌네요 근데 이거 연습이 많이 배고자셔서 봐봐요 봐봐요 이건 아주 많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좀 펭귄쎄요 냥이 여러분 제가 내일 한국 가요 구라미양 요거는 그냥 쓱싹쓱싹쓱싹쓱싹 잠시만요 무기 만나네요 아 맞다 이것도 미니소에서 샀어요 요렇게 되어있구요 여기 빨대가 있어요 예쁜게 또 많아요 여기 안에 그 녹차 만들 때 쓰는 그거 아니 녹차 만들 때 여기다 티백 넣으시면 이렇게 잘 우러나요 빼보래요 네 제가 티백을 넣었어요 빨대도 뺄 수 있어요 저희가 그냥 티백을 넣었어요 그냥 티백을 쓸수 넣었어요 아 이 느낌이야 티백이 불쌍하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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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어떻게 우선 조금 버려드릴게요 여기 롤리퍼키볼 라고 나와있네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얼마나 있어요? 네? 저 몰라요 하여튼 구독은 200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몰라요 좀 이따가 확인하세요 저 확인 못해요 아빠는 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아빠가 업로드해주셔서요 하여튼 요거 요거요거요 요거요 요거 그리고 요거 아따 왜 때리세요? 저기요 뜨거다 왜 이렇게 뜨거우세요 당신도 뜨거워요 이걸 만져 이걸로 요걸로 만져야겠어요 지금 뭐하세요 지금 뭐하세요 지금 뭐하세요 수목이 안 만져서 안되서 하고 여기요 펭귄과 곰돌이 쿠션 곰돌이 쿠션 어디갔나요 가져가세요 어! 아!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! 야 뭐해요! 이건 저의 소름을 뺀거야 됐어요 하고 여기 군보리 하고 위에 쿠션이 있습니다 으이구! 짤러가 아우 좋네요 제가 미니소에서 조 추천 아! 맞다! 이것도 있지! 잠깐만요 아우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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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피 만들때 딱 좋네요 여기 이거는 뚜껑이 들어있어서 먼지가 안들어가요 숟가락 있고 여기는 그냥 누구건가요 제꺼에요 제가 샀어요 자기 돈으로요 네 요기도 있고 요거는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에서 나오는 연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주셨어요 얼마요 15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니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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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